주식 시리즈 138탄입니다. 이 종목도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계시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만원입니다. 만원짜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2500원까지 빠졌습니다.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2500원까지 빠졌어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잠재자산이 만원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2500원에서 얼마까지 올랐냐? 48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95%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런 뉴스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5%, 10% 먹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빨리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240개 종목을 2016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유튜버를 보시면 날마다 유튜버들이 앉아가지고 금융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돈벌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그런 놈들한테 속지 마라. 아직은 금융위기가 올 때가 아니다.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내가 정확히 고점에서 너희들한테 알려줄 것이다. 나를 믿고 무조건 주식 투자할 때니 지금은 금융위기를 논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40개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듯이 138탄을 추천하듯이 이때 당시에도 240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지켜보시고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단 한 종목도 손실없이 다 대박이 터진 종목인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저한테 미래를 맡기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수익률 천천히 지켜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같이 추천드리고 저도 같이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때의 240탄보다 더 4배 5배, 4배에서 5배입니다. 다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1000%짜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100%, 2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는데요. 이제는 이 수익률이 아니라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은 전부 다 1000%짜리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2500원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2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4900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95% 올랐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눈이 빠질 때가 아니다. 자 앞서 얘기했죠. 시행일이 2016년도라고요. 2년 동안에 홀딩했던 수익률입니다. 이후의 자료는요. 해외 선물 수익 2년 동안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게 될 텐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 급락장애 여러분들 지금 거의 100% 오른 거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삼성전자를 사서 동학개미운동에 동참을 해서 피똥을 쌀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붉은태양차관성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전자자산이 만원짜리라고 했죠. 자 이제 대공황이 아직은 당장 안옵니다.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자 이제 터졌는데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 이 종목은 2500원을 깨고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재수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쇳보기 좋으면 1000원을 깨고 5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를 잡은 거는요. 그냥 이번에 급락장애 1400포인트에까지 급락을 했을 때 종합주가가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갑니다. 자 깨고 내려가면요. 이 종목이 2500원에 지금 100% 올랐는데 이거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제가 미리 예측드립니다. 이 종목은 1000원까지 빠집니다.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건 여러분들 쇳보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제가 잠재자산을 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전저점 2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측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1000% 이상 대박을 터뜨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1000원을 이제 1000원까지 2500원을 빼면요. 이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집니다. 왜 그런가 이미 작전이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자 1000원 분명히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여러분들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은요. 내 잠재자산이 9000원이잖아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400포인트 빠질 때도 2500원까지 빠졌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대공황이 오는데 2500원을 깨고 내려가서 1000원까지밖에 안 빠진다. 재수가 좋으면 여러분들 쇳보기 터지면 여러분들이 조상이 여러분들 떼돈을 보려고 재산을 물려주면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을 깨고 5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0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자 그거는 그냥 쇳보기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1000원으로 말씀드려서 1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9000원까지 홀딩을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재산은 900%가 올라가는데요. 모폭가를 제가 얼마를 잡을 것이냐 15,000원을 잡을 겁니다. 15,000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원에 매수해서 15,000원까지 제가 모폭가를 잡을 거니까 그러면 1500%죠. 자 거꾸로 얘기해서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15,000원까지 홀딩하니까 2000%의 수익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추천가가 1500만원입니다. 자 무료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료추천... 아...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돈을 버는 비결은요. 딱 한가지입니다. 돈을 번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을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너를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 딱 한가지입니다. 첫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돈을 벌어본 사람 돈을 벌어준 사람 인연을 맺고 연결고리를 맺고 인과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붉은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능력을 유튜브에 이미 판매를 하겠다고 저는 상품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내다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저를 사는 방법이 첫번째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돈질로 저를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매일 전업투자를 하면서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음진동을 해놨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은요.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카페를 찾아오는 방법인데요. 이 바로 밑에 동영상에 더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유료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무료 카페는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자 추천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돈을 보태서 내가 돈 버는 종목을 이렇게 발굴하는 능력을 배우겠다. 돈 버는 기술을 배우겠다. 그러면 평생 뽑아먹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비결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동종목의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이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에 찾아보시면 이 본문의 글을 보시고 이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대한민국에서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여러분 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공개를 하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새로운 경제 이론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서적에도 나오지 않는 이론입니다. 제가 창실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이번에 동학개미운동 언론에 속아서 매스컴에 속아서 그리고 유튜브에 속아서 사기꾼들 주식 카페 회원들한테 속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12% 먹었습니까? 많이 먹어 봐야 5% 6% 7%다. 삼성전자의 배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 지금 100% 잖아요 100%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약속드린 것대로 2016년도 아직은 대공황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다. 그리고 240탄을 추처를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약속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공황이 오고 금융위기가 오면 종합주가 고점일 때 내가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날짜를 찍어주마 라고 약속을 해서 제가 이날 2월 26일날 야 이제 대공황이 왔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제 신호탄이 터졌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날 이날 요날 최고 고점이죠. 미국 다우지수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제가 정확하게 왜 정확하게 찍어냈는가 자 미국 선물 투자를 하면서 이때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포지션해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월가이들이 금융위기를 준비하는 거구나 신호탄이 터졌구나 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습니다. 이제부터 종합주가 대풍 날게 올 것이다. 자 포스트 쓴 날이 이날입니다. 이제 저희 카페에서 자 대박 주시시질이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입니다. 메인 카페에요.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을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240개는 다 못 사고 40개 50개씩 모자리 싹쓸이 했다. 자 여러분들이 길바닥에 돈이 5만원짜리 천원짜리 오천원짜리 만원짜리가 자 길바닥에 쏟아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만원짜리만 찾으려고 5m 10m씩 뛰어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거를 무조건 싹쓸이부터 하시겠습니까?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무조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40개 50개씩 싹쓸이 하고 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은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 있고 전업투자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1000개가 넘는 포스트의 수익률이 전부가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으니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워서 배워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매일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왼쪽에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 근거자료가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바닥에 돈이 5천원 만원 5만원 자 이렇게 아니면 100만원짜리 수표까지 막 쏟아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만원짜리만 찾아다니면서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섞여져 있는 돈을 무조건 싹쓸이 하는게 더 빠르겠습니까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앞서 240개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이때 당시에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1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138탄째 이때처럼 똑같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자 회비 아끼지 마시고요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더기로 막 싸그리 주워 담으시면 앞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제 수익률처럼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아니면 이렇게 돈보는 비결을 내가 직접 배워서 종목을 선택을 해서 내가 골라내겠다 그러신 분은 쉽지는 않죠. 배웠어도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내가 배우겠다 그러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려 추천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50% 뭐 40% 3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나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는데 대박 인생은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가장 빨리 저랑 인연이 되시는 방법입니다. 돈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는 드립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눈도장을 자주 찍으시면 됩니다. 눈도장을 자주 찍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포스트로 글을 쓰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무료 추천도 드릴 수 있고 70% 할인해 드릴 수도 있고 30% 할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하에 따라서 제가 그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론을 분명히 드릴 것이고 혜택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불교대학을 나왔거나 나오셔서 아니면 그 유사 업종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나는 음악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기타를 치면서 하느님의 찬송가를 부르시거나 이렇게 열심히 유튜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자 불교대학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을 못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 중에 유튜버에서 활동을 하면서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급여도 책정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십시오.